일본 가고시마 남쪽의 섬에서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연기가 무려 9천 미터 상공까지 치솟았고 주민들에게는 대피령이 내려뒀습니다. 그에서 최명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검은 연기가 순식간에 하늘을 뒤덮습니다. 대규모 화산 폭발과 함께 화산재와 화산석이 눈깜짝할 사이에 주변을 집어삼킵니다. 엄청난 폭발 에너지 탓에 연기는 불과 30분 만에 9천 미터 상공까지 치솟았습니다. 오전 10시쯤 일본 가고시마현 남쪽에 있는 구찌노 에라부지마에서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화산은 높이 626미터로 산 정상에 지름 200미터의 화구가 있습니다. 일본 기상천 분화경보를 발령하고 분화경계 레벨을 입산 규제인 3에서 주민대피가 필요한 5로 끌어올렸습니다. 섬 주민 130여 명은 긴급 피난에 나섰습니다. 구찌노 에라부지마는 가고시마현 남쪽 해상에 있는 여의도 면적 10배 정도 크기의 섬으로 섬 전체가 야크시마 국립공원에 속해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재난대책본부를 설치하고 화산 움직임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환태평양 조산대에 있는 일본에는 모두 110여 개의 활화산이 있으며 이 가운데 23개가 폭발 조짐이 있어 일본 정부가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찌노 에라부지마 화산은 이번 주 초 가동이 최종 승인된 가고시마 센다이 원전과는 직선거리로 150km 떨어져 있어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최명신입니다.